국제적십자사가 최근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32만 달러의 특별기금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1일 재난긴급구호기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해가 가장 큰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수재민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사업과 식수 및 위생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거처를 잃은 주민들을 최우선적 수해자로, 살림살이를 잃어버린 주민들을 다음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들에게 올해 10월까지 3개월간 구호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는 수해 지역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시골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오염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식수위생사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현재 북한 전역에 모두 3,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3. 3. 5. 5. 감사합니다.